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참으로 멋진 아이입니다. 이름이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닥터 버터필드. 에휴 해봐요. 이렇게 말을 자꾸자꾸 해야 어떻게 해요? 정신건강에 좋답니다. 치매에 안걸린대요. 닥터 버터필드입니다. 요즘 구독자님이 저한테 문자를 넣었습니다. 단암님 왜요? 어머 세상에 요새 왜 이렇게 영상이 안올라와요? 세상에 제가 다육이만 가장 쉬워요. 제가 이 영상이 한 10분 정도 가고 중간에 사진을 4장 정도 올려드릴게요. 내가 아침에 4시 반에 와서 뭐를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 나라씨 아셔요? 했어요. 했어요. 내가 삽들고. 쉽지 않아요. 하우스 짓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닥터 버터필드. 6천원 괜찮죠? 아휴 그래. 있는 자식도 세상에 새끼들도 영상 좀 찍어야지. 자. 그 다음에 요아이 아까 잠깐. 아휴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멋진 애기들 소개를 해야지. 왜 안 해. 니크셔나 금. 금 갖고 싶었죠? 나도 그래. 아따 니크셔나 금. 금 또 저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메비나 금하고 그 문가데니스 금 어디 갔지? 예. 찾아볼게요. 니크셔나 금 2만원. 두 개 다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예뻐요. 예. 날 더운데 어디 가셔요? 바람. 아. 이와랜드 왔었어요? 뭐 그래요. 아휴 문은 항상 열려있는데. 예. 예. 문 열려있어요. 노크 안 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라이프티그라.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요? 보기만 해도 시원했던 거. 사과꽃 있었죠? 라이프티그라는 실제로 제가 이게 21년도. 21년도면 작년인가요? 작년 추석쯤만 해도 요정도이면 2만원대 정도 했어요. 작년 가을 추라때 2만원 했던 아이. 지금이요 6천원. 6천원. 6천원입니다. 아휴. 자. 그 다음에 제가 잠시 어디 가게요? 자. 라이프티그라 구경삼아. 아. 제가 오늘 그 앞에. 맞아요. 저. 마무리죠. 입구에 입구에. 공사하는데. 맞아요. 제가 했어요. 제가. 얘는요. 12cm? 12cm 정도 사각분인데. 짜자자잔. 짠. 어머 세상에. 자구가 몇 개용? 자. 곰마리아 실생 2만 5천원이고. 맞아요. 저도 원종 곰마리아가 있는데. 어머. 이네들 왜 엄마 아빠도 안 담고 누구 닮았니? 실생은 이렇게 어떤 상품으로 되어져 나올지 모릅니다. 꽃을 부비부비 해도. 자. 곰마리아 실생 얼마에요? 가격 2만 5천원. 자. 수량이 많지 않고. 혹시라도 제가 작년에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곰마리아 실생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나신 분도 계시고. 아이고 잘됐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만큼 키웠어요? 응. 그래? 더 잘 키웠어요? 아이고. 만약에 이제 오늘 판매가 되면 안되면 남으면 자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곰마리아 실생 2만 5천원. 포트는 12cm지만. 어디로 보나. 자구 없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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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구 많은 거 줘요? 먼저 주문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로잔나라고 합니다. 진짜 받으면 뿅만 할 만큼 멋진 아이. 로잔나. 가격은 2만 5천원. 포트는 14.5cm입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로잔나 2만 5천원. 자. 그 다음에 요새 구경하느라고 바쁘죠? 이 아이요? 이제 제가 얼마나 그 꽃대가 올라오기가 무섭게 자르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꽃을 그냥 놔뒀어요. 자. 얘가 누구냐면 2만 5천원. 어머. 20% 할이네요? 아이고. 세상에. 오픈트값 2만원? 어머. 세상에. 얘는 제가 저기 뭐 주로 쓰면 되지요? 꽃은 꺾어야 배송이 가지. 꽃까지 배송은 못 가지. 자. 이렇게 군생입니다. 군생. 아휴. 헤라는 달 구워졌을 때, 겨울 두 번 났을 때 훨씬 더. 헤라이. 와. 헤라 20%. 다 헤라이. 다 오픈트값. 아휴. 자. 수잔. 수다댕이. 수다댕이. 자. 엑시타조요. 얼만큼 이쁘냐면요. 자. 이렇게 엑시타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 무근아이. 자. 얘도 그렇게 묵혀보셔요. 자. 만원 봤죠? 그 다음에 까미유 글로텔. 아. 지난번에 큰 사이즈 다 샀어요? 어머. 그래. 완판이에요. 까미유 글로텔 8,000원. 나도 야를 사서 키우면 되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건너가도 될까요? 자. 요아이.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는 구독자님들. 붉게. 지금요. 물이. 아이. 어쩐다냐. 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냐. 물들면 완전히 홍시감. 자. 얼마예요? 포트는 12cm. 깊은 포트에 있으나 가격은 25,000원. 그리고 나는 야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불랑불랑 몽불랑. 끝내줘요. 진짜. 어. 아우. 저기 매장에 오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장바구니에 이 아이가 다 있어요. 어머. 가격 같아요? 외두도 25,000원. 그리고 이두도 25,000원. 어머. 이두가 이익이네. 이두둑이만 오잖아요. 어머. 그래요? 장사 좀 둘대야 되는데. 왜? 갈로게.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칼 들고 다녀요. 네. 지금은 아직은 안 합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자. 옆에 잠시 한번만 컨닝 가도 될까요? 어. 요게 라울바치예요. 다남다육이. 어머. 물이 얼마나 빠졌게요? 얘가 완전히 주황색인데 빠졌죠? 그리고 산곡동 구독자님이 로치와 화분을 이렇게 나한테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어. 자. 라울바 대품은요. 맨 앞줄에 있어요. 포스나 대품 큰 거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아휴. 세상에. 어느 유튜버님이 그 카시오 적금 몇 개 갖고 부자래요? 세상에. 아. 세상에. 카시오 적금 이렇게. 어머. 카시오 적금 안 팔아요? 어머. 파는 거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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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참 이쁘다. 실제로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카시오 적금 써 있어요? 20년 9월 20.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겨울 두 번 만나라고. 카시오 적금 구경 갈까요? 그러면 여기는. 자. 카시오 적금 있는 데로 갑니다. 여기는. 아. 대중교통 타려면 우리 인천공항 갈 때 공항철도 타잖아요. 네. 공항철도 타고 계양역에서 내리면 버스 1번이 있어요. 버스 1번 타고 어디서 내리냐면 이와랜드에서 내려달라고 해요. 모르면 하우스 새로 진대 가달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와랜드고 다남다육이 새로 집을 장만했어요. 자. 얼만큼? 음. 잠시만요. 어머. 그래도 보고 가게. 자. 여기. 여기가. 여기. 자. 여기가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4시 반에 와서 정리했던 아이들이에요. 이제 다음에 차례대로 가겠죠. 지가. 아까. 음. 아까. 그. 뭐가 앞에 있었다고 했지? 어머. 세상에. 지가 말하고도 몰라. 하하. 아유. 얘요. 얘요. 더스티 로즈. 어휴. 이상해. 더스티 로즈가 이렇게 이쁘다. 자. 얼만큼 나요? 지금 저렇게 판매하는 아이 있어요? 에이. 없어요. 자. 여기요. 매대 만들 예정입니다. 자. 아까 카시오 적금 보러 왔죠? 자. 이런 정. 지금이요. 이쁜 것도 아니에요. 얘 팔아요? 아유. 싫어요. 어. 자. 카시오 적금은 없고 연등이 있어요. 잠시만요. 해맑음 젤리. 어. 해맑음 젤리 2만원. 어. 카시오 적금이 1번이에요. 연등 1번. 똑같은 거예요? 약간 달라요? 얘는 연등이네? 어. 그래요? 참. 참나. 음. 자. 얘는 연등이에요. 더 이뻐요? 예. 연등 1만 5천원. 연등 1만 5천원. 아. 카시오 적금하고 틀리네. 그쵸? 야. 얘는 연등이래. 야. 얘는 카시오 적금이래. 자. 그 다음에 아까 해맑음 젤리 봤죠? 응. 해맑음 젤리. 그 다음에 얘. 호리진. 진짜. 아이 구독자님들 받아보라니까. 맨날 뭘로 사고? 뭘로 하고 비슷하고. 호리진 1만 2천원. 진짜 이뻐요. 묵어 보면 정말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어머. 니가 바로 레디쉬니? 응. 레디쉬 8천원. 아. 8천원 괜찮네요. 아. 레디쉬 이 정도면 예전에 진짜 비쌌어요. 예전이라면 제가 딱 1년 전을 말해요. 자. 자스민이요. 1만 2천원. 크. 이쁘다. 어쩌면 라인이 그렇게 다남다육 닮았을까. 자스민. 근데. 그 다음에 얘요. 응. 블랙코코 2만 5천원인데. 참. 진짜. 예술이네. 응. 어제 예술이야를 누가 노래 불렀어요? 응. 예술이야? 응. 어머. 진짜 이쁘네. 응. 참. 블랙코코 2만 5천원. 어머. 더 이뻐요. 잠시만요. 응. 환협이네. 응. 환협하고 새협하고 또 느낌이 또 들리려나. 응. 자. 봐봐요. 블랙코코. 환협과 새협의 차이점. 아. 구독자님들 이거 하나 한다고 또 난리났다. 응. 홍등여. 크. 이쁘다. 아닌데 왜 클소리를 해. 술도 안 먹으면서. 크가 매력있나. 자. 홍등여. 이렇게 이쁜 아이 누가 만들었어요? 네. 다남다육.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9.5포트에 있는 아이고. 어. 똑같이 하나에서 제가 기술자예요. 몇 개 뺐어요? 똑같이 두 개 사서 하나에서 수많이 뺐죠. 예. 그거는 비밀에. 자. 그 다음에 메비우스. 어머. 여기 20% 해요. 잠깐만요. 아유. 또 감싹 놀랐네. 메비우스 금 20만원짜리가 16만원. 어머. 먼저 갈걸 그랬어. 어머. 20만원짜리가 16만원이야? 어? 20%? 놀자리 없어요? 그럼 이거 사면 되지 뭐. 이거 이거. 2만원. 얘 20%?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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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 된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이와랜드 사장한테. 이와랜드 사장이 누구예요? 음. 있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환협블랙링크 2두짜리요. 자. 갈게요. 2두는 6만원. 응. 외두는 4만원. 어. 심어달라요? 분이 없어요. 응. 요새 분을 뭐 안 만드시나? 응. 어. 예. 자. 환협블랙링크 특가. 2두는 6만원이에요. 예. 외두는 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랜드에서 다남다육이 영상을 촬영. 같은 사람이에요. 하하. 다남다육 크리에이터이고 이와랜드는 제 농장이에요.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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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셌어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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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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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 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 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 판매 판매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자랑 자랑자랑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